오늘은 먹는 순서만 바꿔도 살이 빠진다 라는 책을 가지고 당신의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다이어트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다 실패한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여러분들도 다이어트가 쉽지 않으시죠? 오늘은 이 책의 저자 박민수 작가님이 말하는 우리의 다이어트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박민수 작가님은요.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셨고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가정의학과 전의미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왜 우리의 다이어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오늘 이야기 잘 들으시면요. 아 내가 이래서 다이어트 실패했구나. 이거를 분명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의 다이어트가 실패하기 쉬운 데는 네 가지 요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 요인을 알면요. 다이어트의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요인을 잘 알고서 우리의 다이어트에 반영을 하면 우리는 다이어트 성공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첫 번째, 원래 인간은 살찌는 유전자를 가졌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이 맛있는 음식 앞에서 정말 치킨, 피자, 짜장면, 탕수육 이런 음식들 앞에서 식욕이 막 폭발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이런 음식을 보고 참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배고플 때나 힘들 때면은 시옥이 넘치는 것은 인간의 너무나 당연한 본성이라는 거죠. 원래 인류는요. 수십만 년 또는 수백만 년 동안 기나긴 대기근을 견뎌왔습니다. 음식이 풍족했던 시절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류는 먹을 것을 보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걸 먹어야만 하는 그 유전자를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 거죠. 음식 앞에서 체면을 차린다거나 다른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 양보하거나 혹은 이걸 보고 참는 그런 조상들은요. 다 생존하지 못하고 멸종했습니다. 음식만 보이면 어떻게든 먹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인류들만, 조상님들만 생존해서 그 유전자가 우리들까지 내려오게 된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살이 찌는 이유는 우리의 자제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유전자의 성질인 거죠. 그러니 자제력이나 의지력을 탓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의 식욕 자체를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욕을 어떻게든 억제하고 식욕을 어떻게든 억눌려는 시도를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본능이고 생존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원래 사람은 음식 앞에서 약할 수밖에 없어 라고 순순히 인정하는 게 먼저 순서라는 거죠. 그래야지 그 올바른 현실 앞에서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코로나19 등으로 신체활동도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죠. 또 스마트폰은 외부활동을 더더욱 줄이고요.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본문은 맛있는 음식들이 너무나 넘쳐나죠. 먹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살찌 수밖에 없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고 현대사회는 너무나 살찌기 쉬운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성공률이 급격히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두 번째 요인 두 번째 요인은요. 건강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심한 다이어트로 면역력까지 잃는 사람들을 많이 봐오셨다고 합니다. 건강을 헤쳐가면서 살을 빼고 싶은 사람이 넘쳐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려는 이유를 보면 대부분 외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 외모는 사실 우리의 자존공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주객이 정도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보통 다양한 다이어트를 합니다. 다이어트 유행도 많고 종류도 많죠. 원푸드 다이어트. 하나의 음식만 먹는 거죠. 영양불균형과 식욕을 폭증시킵니다. 아침 굶기. 지방이 축적되는 체질로 변신하게 됩니다. 과식욕구가 폭증하고요. 저녁에 폭식하게 돼요. 각종 보조제를 통한 식욕어제 다이어트. 이런 약물에 의존하게 되면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약물의 의존성이 증가하면서 점점 더 많은 약이 필요하게 됩니다. 간헐적 단식. 철저하게 실천하다 보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저탄고지 다이어트. 영양불균형을 초래하고요. 심각한 식사 제한으로 식욕이 폭증하게 됩니다. 이런 다이어트는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요. 우리의 건강을 해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인생을 길게 보자는 거죠. 외모 중요합니다. 자신의 자중력과 밀접한 인간이 있고요. 사람들이 외모로 날 평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몸매나 외모보다도 건강과 장수가 우리 인생을 길게 봤을 때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매력적인 선택지로 하는 겁니다. 충분한 근육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은 것도 궁극에는 건강하고 장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보지 못하고 단기적인 시야, 당장의 살을 어떻게든 빼볼까 여기에 갇혀있어서 건강을 잃으면서까지도 다이어트를 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건강을 해치면요. 행복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지속하지 않죠. 세 번째는 다이어트 강박증입니다. 다이어트 때문에 자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계속되는 다이어트 실패로 삶의 의미마저 잃어버린 사람도 많습니다. 다이어트 때문에 난 영혼까지 팔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젊은 친구들도 많이 봐오셨다고 해요. 하지만 다이어트의 본래 취지는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지 미용, 예쁘게 보이려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이어트 강박증에 쌓여있다 보니까 적정 체중인 사람들조차도 더 마르게, 마르게 하려는 그런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 체중 조절에만 신경 쓴 나머지 가장 중요한 식습관을 놓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야식을 먹는다거나 물 대신 커피나 육류수를 먹는다든가 스트레스가 심할 때 음식을 찾는다거나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인다는 거죠. 또 그리고 식사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주 3회 이상 인스턴트 음식이나 외식을 한다거나 아침 식사를 거른다거나 이런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면서 자신의 건강을 해치게 되고 다이어트도 안 되는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식습관은요 오히려 살을 찌게 하고요 건강을 나빠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래서 평소 먹던 것을 바꾸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분이 말씀하시는 서울대 의대 출신의 서울대병원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전임이가 얘기하는 다이어트 방법은 우리가 먹는 것을 바꾸자는 게 아니고요 순서를 바꾸자는 겁니다. 먹는 거 그대로 드시되 순서를 바꿔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이어트 실패하는 요인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다음 영상부터 본격적으로 이분이 말씀하시는 다이어트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누구나 건강을 잃지 않고 오히려 건강해지는 그런 다이어트 먹을 걸 먹어가면서 하는 다이어트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의 다이어트가 실패한 이유 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이 이유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요 내 그동안 실패한 다이어트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네 가지 요소에 다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럴선 안 되고요 제가 다음 영상부터 소개해드릴 식사법을 바꾸는 어떻게 보면 순서를 바꾸는 거죠 순서를 바꾼 다이어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제 영상들께 따라오시면서 함께 다이어트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먹는 순서만 바꿔도 살이 빠진다 라는 책을 가지고 거꾸로 먹으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저자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가정의학과 전의미로 활동하신 이분이 직접 경험하고 직접 체험하신 변화입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시면요 다이어트 하려고 억지로 안 먹고 운동량을 늘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아주 쉬우니까 이대로만 한 달 정도만 해보십시오. 그럼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나시게 될 겁니다. 과연 어떤 방법일까요? 실제로 이 책의 저자분이 요통에 시달리고 비만으로 건강이 악화되면서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가장 쉬운 그런 다이어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뭐 다 해보셨겠죠? 운동량도 크게 늘려보고 식사량도 반으로 줄여보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봤지만 큰 효과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해보셔서 다 알죠? 운동량을 엄청 늘린다고 해서 뭐 그게 칼로리 소모가 얼마나 더 늘어나겠습니까? 또 식사량을 반으로 줄여도 계속 배고프게 되니까 다른 거 먹게 되고 이러니까 다이어트가 잘 되지 않죠 사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가정의학과 의사님이 찾으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식사 습관을 자기가 분석을 해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식사했던 습관을 쭉 보니까 레지던트 시절에 밥을 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워낙 바쁘니까 그 습관이 계속 이어지면서 여전히 밥을 빨리 먹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 살이 찌는 원인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밥 한번 먹고 반찬 집어 먹고 밥 한번 먹고 반찬 집어서 먹고 보통 이렇게 식사하시죠? 바로 여기에 한국인들이 살이 찌는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겪고 있는 탄수화물 중독 이런 식습관도 다 여기서 비롯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순서를 바꿔보기로 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밥 한번 먹고 반찬을 먹는 것이 아니라고요. 채소 반찬을 한번 먹고 비채소 반찬을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숟가락으로 밥을 먹고 국이나 반찬을 먹잖아요. 이게 아니고 먼저 반찬을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는 겁니다. 이 식습관을 해봤더니 결과가 놀랍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이 의사분이 실제 겪은 거예요. 자신이 해보면서 첫 번째 74kg였던 체중이 62kg까지 빠집니다. 무려 12kg이 감소된 거고요. 허리둘레는 36인치에서 30인치로 감소됩니다. 또 이제 고질적인 요통이 감소했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활력이 증가하더라는 거죠. 또 만성 피로상태였던 자신의 상태가 활력이 남아도는 그런 상태로 변화했다라는 거예요. 단지 식사 순서를 바꿨을 뿐인데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강추한다는 거죠. 감량 수치보다 더 특별했던 것은 뭐냐면요. 다이어트 과정이 즐거웠고 힘들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이 거꾸로 식사법의 가장 큰 장점은 배고픔을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됩니다. 요요에 대한 걱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이제 거꾸로 식사법을 하시면요. 어떤 변화들을 몸소 느낄 수 있냐면요. 11가지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다이어트 효과가 금방 나타납니다. 효과가 정말 빠르게 나타난다고 얘기해요. 충분한 최소 섭취가 가져다주는 효과인데요. 다른 다이어트는 사실 안 먹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하죠? 화장실에 변비 걸립니다. 그래서 약사분들 제가 인터뷰 했을 때도 그런 분들 어떤 얘기 하냐면 변비약을 가장 많이 찾는 분들이 20대 여성분들 그분들이 다이어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이어트 하면서 생긴 변비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꾸로 식사법은 화장실 가기가 굉장히 편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혈당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중년에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이유는 살을 빼고 이런 목적도 있으시겠지만 그것보다는 대부분이 혈당 같은 건강 문제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거꾸로 식사법은 포만감은 유지하면서 총 섭취 연량을 낮춰서 혈당 문제가 해결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수명이 연장됩니다. 다이어트의 공통적인 효과인데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죠. 그래서 오래 살지 못하고 건강을 해치기 쉬운데 이 적정 체중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수명이 연장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피부가 맑아진다는 거예요. 거꾸로 식사법은 신진대사 기능이 향상됩니다. 줄어든 탄수화물 늘어난 최소 섭취가 이를 주도하기 때문인데요. 체내 독수가 빠르게 배출되고 피부를 망치는 원인 물질도 빠르게 사라지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아토피 비염 천식 같은 알레르기 질환이 호전됩니다. 거꾸로 식사법은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식인 동시에 건강과 면역력을 회복하는 건강 비법입니다. 거꾸로 식사법을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못했던 그 잘못된 식사법으로 교란된 체내의 면역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종 만성적인 질환들이 낫게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입맛이 날씬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이 찌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잘못된 입맛에 있습니다. 굉장히 짜고 달고 맵고 탄수화물 중독이라든지 정크푸드 중독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입맛을 잘못 길들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꾸로 식사법을 하시면요. 잘못된 입맛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과체중과 비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거꾸로 식사법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입맛이 변하기 시작됩니다. 일곱 번째 장이 튼튼해진다. 장내 유익근을 죽이는 탄수화물 과다섭취 지나친 당섭취 등을 거꾸로 식사법을 통해서 장내 유익근 활성화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만성적인 변비나 설사 과민성 대장증후군 장 누수증후군 이런 것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식사 순서만 바꿔도 훨씬 더 증상이 나아진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 집중력이 향상된다.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 얘는 공부를 잘 안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집중력은요. 혈당 롤링 현상과 관련이 깊다는 거예요. 혈당 롤링 현상은 뭐냐면요. 저혈당과 고혈당이 반복된 현상인데요. 저혈당 상태가 되면 우리가 집중력이 금방 바닥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혹은 집중하실 때 초콜릿 먹으면 정신이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당섭취를 통해서 혈당이 올라가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이런 정크푸드들을 먹으면 반짝 올라갔다가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꾸로 시작바로 하시면요. 이 혈당이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유지된다는 거죠. 아홉번째 성격이 온화해진다. 혈당 롤링 현상은 우리의 정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혈당이 떨어지면 조급한 마음이 들고요. 짜증이 나고요. 화가 심해지고 부정적 정서에 사로잡히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거꾸로 시사법을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훨씬 느긋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돼요. 열번째는 기초대사량이 높아집니다. 나쁜 식습관으로 혈당 변화가 심할 때는 우리 몸은 마치 동면에 빠진 곰처럼 에너지 절약 모드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죠? 조금만 먹어도 그것을 더 많이 우리 체내에 저장하려는 그런 습성이 생긴다는 거죠. 즉 살찌기 쉬운 상태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거꾸로 시사법은 안정적인 혈당 관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먹는 음식물 거기서 섭취되는 에너지들을 훨씬 더 많이 배출하고 훨씬 더 쓰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살이 잘 안 찌는 체질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열한번째 성장이 촉진됩니다. 소아 청소년들이 이제 와서 거꾸로 시사법을 하게 되면 키가 쑥쑥 크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성장 호르몬이 더 촉진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시사법을 하면 체내에 이런 면역시스템 생체계 시스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훨씬 더 좋은 몸상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고요. 오늘부터 이제 밥 먹고 반찬 먹는 거 아닙니다. 채소 반찬 먼저 먹고요. 비채소 반찬을 먹고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거예요. 채소 반찬 비채소 반찬 마지막에 밥 이렇게 이 순서로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마 한 달 정도만 하셔도 큰 변화를 느끼게 되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네 오늘 그래서 거꾸로 먹음 이러한 일들에서 말씀드려봤고요. 한번 식사 순서를 바꿔보십시오. 살도 빠지고 더 건강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삶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연애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먹는 순서만 바꿔도 살이 빠진다 라는 책을 가지고 거꾸로 식사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식사가 거꾸로 하는 식사인지 그렇게만 하면 살이 빠지고 건강해진다는 그 식사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박민수라는 분이고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지금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가정의학과에서 근무하고 계신 의사선생님입니다. 이분이 말하는 거꾸로 식사하는 법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채소를 자주 사셔야 됩니다. 매일 채소를 먹어야 좋다? 뭐 누구나 다 하는 얘기죠. 실제로 이 거꾸로 식사법에서도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끼 모두 한 접시 채소를 먹는 것이 거꾸로 식사법의 핵심인데요. 우리가 체중 조절에 실패한 이유는 바로 채소와 과일 섭취의 부족에 있다는 거예요. 하루 500g 이상의 채소와 과일 섭취만 지켜도 다이어트는 너무나 쉬워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채소나 과일을 잘 먹지 않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보관하기도 좀 어려운 것도 있고 또 고기보다는 맛이 덜하니까 아무래도 젓가락이 좀 덜 가죠. 이러다 보니까 채소와 과일 섭취 전혀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채소는 우리에게 포만감을 늘려줍니다. 대신에 과일은 우리의 또 상단 부분의 그 식욕 우리 배고프면 단거 땡겡 이럴 때 있잖아요. 이때 이 과일은 그 식욕을 억눌러주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으면 쉽게 포만감을 느끼고 식욕을 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채소를 알면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채소의 효능과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면 이 좋은 걸 왜 안 먹어? 이런 생각 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것들이 뭐뭐가 있냐면 첫 번째 식후 혈당을 낮춘다는 거예요. 채소는 포만감을 주는 아주 뛰어난 식자제입니다. 다른 음식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요. 오래 포만감을 지속시킵니다. 그래서 당뇨가 좀 있으신 분들 채소를 먼저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채소를 충분히 섭취한 식사와 탄수화물 위주로 섭취한 식사는 혈당 변화에 큰 차이를 보인다는 거죠.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신 분들은 저 그림 보세요. 급격하게 혈당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채소 섭취를 하신 식사는 어떻게 되느냐 되게 완만하죠. 거의 혈당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천연 항상화제라는 겁니다. 채소는 대단히 중요한 연연소를 다양 합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죠. 활성산소는 신체 기능을 떨어뜨리고 각종 질병을 초래하는 독소입니다. 그런데 이 독소들을 채소가 빼주거나 배출을 시키거나 이걸 중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항암효과가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에 합류된 식물 영양소는 탁월한 항암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장이 편해집니다. 채소나 과일은 식이송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원푸드 다이어트라든지 덜 먹어서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거의 높은 확률로 변비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먹는 게 없다 보니까 장운동이 잘 활활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채소나 과일을 많이 드시면 이 식이송료 때문에 변비에 걸릴 일이 없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독소 배출을 돕는다. 채소에 든 각종 파이토 케미컬은 우리 몸에 생기거나 들어온 각종 독소를 해독하는 디톡스 기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혈액순환을 돕는다라는 겁니다. 채소에 든 각종 미네랄과 필수 비타민 파이토 케미컬은 우리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일곱 번째 비만 치료제라는 겁니다. 채소를 충분하게 섭취하면 내장 지방이 줄어든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많이 먹으면 내장 지방이 줄어들면서 살이 빠지게 된다는 거죠. 거꾸로 시사법 1-2 끼니마다 무조건 채소 한 접시를 놓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채소를 맵기애가 먹는 걸 일단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채소를 잘 먹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한 젓가락이라도 먹겠다 이걸 먼저 목표로 하시는 거죠. 특히 이제 토마토는 약간 과일 같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채소입니다. 그래서 이 토마토는 채소 섭취를 채울 수 있는 좋은 후식이 되기 때문에 이 토마토를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하루 적정 채소 섭취 권장량은 500g 정도가 좋다라는 거죠. 1-3 직접 조리해서 먹으라는 겁니다. 한동안 채소 섭취만 하더라도 굉장히 몸이 좋아진다는 걸 느껴요. 근데 여기다가 채소를 직접 조리하고 요리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요리를 하면서 느끼는 힐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거꾸로 시사법 두 번째 먹는 순서를 바꿔라. 거꾸로 시사법 첫 번째는 채소를 먹으라는 메시지를 세 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먹는 순서를 바꾸라는 겁니다. 본격적인 거꾸로 시사법 제가 지난해에서 어떻게 설명을 드렸죠? 밥을 먼저 먹고 반찬을 먹는 게 아니라 채소 먹고 반찬 먹고 밥을 제일 마지막에 먹으라는 겁니다. 채소 반찬 밥 채소 반찬이 80%를 차지해야 됩니다.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계속 얘가 오는 거죠. 거꾸로 시사법을 실천하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식탁이 편안하게 앉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거예요. 나는 천천히 식사를 할 거야. 이렇게 천천히 식사를 할 거야. 마음속으로 되뇌이시고 그 다음에 나는 채소 반찬 다른 반찬 밥 채소 반찬 다른 반찬 밥 이 순서로 먹을 거야. 라고 되뇌이는 겁니다. 네 번째는 조금 힘들더라도 이 순서를 계속 상기하면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는 거예요. 급하게 빨리 먹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한 입 넣은 음식은 침에 그 음식물이 침이 골고루 섞일 때까지 20번 이상 꼭꼭 씹어서 먹으라는 거죠. 일곱 번째는 중간중간 내가 채소 반찬 밥 이 순서로 식사를 하고 있는지 계속 주의를 기울이란 거죠. 여덟 번째는 이렇게 마음을 챙기면서 식사를 하면 훨씬 더 포만감을 잘 느끼면서 음식의 맛도 잘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최대한 만족스럽게 식사를 마치면 여러분들은 거꾸로 식사법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죠? 무슨 음식 먹지 마라. 뭐 이런 게 없습니다. 덜 먹으라 이런 얘기도 없죠. 이 거꾸로 식사법은 음식장을 줄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음식만 먹으라고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시는 식사를 그대로 하는 건데 순서를 바꾸라는 겁니다. 거기에 좀 더 채소 양을 늘리면 좋다. 이런 메시지인 거죠. 거꾸로 식사법 세 번째 에피타이저는 좋고요. 디저트는 안 됩니다. 식전에 에피타이저로 과일 한두 조각 뭐 당근 이런 채소들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요. 실제 식사에 앞서서 장을 먼저 깨우게 되고요. 또 이 장이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이제 소화가 훨씬 더 잘 되고 이 우리 오장육부가 이제 음식물을 받아들일 소화시킬 준비를 마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디저트는 이제 조금 자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디저트는 굉장히 뭐랄까요? 달고 칼로라 굉장히 높거든요. 비만의 주범이 됩니다. 식사 전에 에피타이저를 먹으면 전체 식사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고요. 우리 뇌가 포만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벌어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만감을 느낄 때 우리가 비로소 음식을 안 먹잖아요. 그래서 과식을 하는 걸 막아줍니다. 또 에피타이저는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을 막아줍니다. 여러분들은 이 에피타이저를 과일이나 채소로 하시는 게 좋다. 거꾸로 시작법 네번째 2대1로 비율을 바꾸라. 여기서 말한 2대1은요. 비탄수화물 음식을 탄수화물 음식의 두배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탄수화물 음식을 2먹고 탄수화물 음식을 1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채소반찬 반찬 밥 먹으라고 했잖아요. 채소반찬 한 번 먹고 반찬 한 번 먹고 밥을 먹으면 밥이 탄수화물이죠. 그러니까 2대1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2대1을 지켜주라는 겁니다. 탄수화물과 비탄수화물의 비율. 다섯번째 하루에 물 2리터를 먹으라는 겁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 자주 심리적 위기에 빠지고 그로 인해서 폭식이나 과식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살이 찌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을 막아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짜 배고픔과 진짜 배고픔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먹었을 때 뭐가 들어오잖아요. 이때 진짜 배고픔은 물을 먹어도 계속 배가 고프겠지만 가짜 배고픔은 물을 먹어주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 물 대신에 커피나 다른 음료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음료들은요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들고요 악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먹는 순서만 바꿔도 살이 빠진다라는 책을 가지고 거꾸로 식사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마음 스스로 오늘부터 밥을 드실 때 먼저 채소 먹자 그리고 반찬 먹자 그리고 밥 먹자 이 순서만 지켜서 식사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내 먹는 열을 딱히 줄인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고 몸에 있는 체내의 독소가 빠져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서울대 출신의 서울대 의대 출신의 서울대 병원 의사분이 말씀하신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시면 아마 그 효과가 바로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먹는 순서만 바꿔도 살이 빠진다 라는 책을 가지고 배고픔의 고통을 감량의 기쁨으로 바꾸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박민수라는 분이고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전의미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배고픔의 고통을 감량의 기쁨으로 바꾸는 법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실패 원인 그것은 바로 배고픔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배고픔의 대부분은 심리적 허기라는 거예요. 진짜 배고픔이 아니고 이른바 가짜 배고픔이라는 거죠. 정상 체중을 지나서 과체중이나 비만이 되어 갈수록 이 심리적 허기의 크기는 더욱더 커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심리적 허기라는 건 대체 무엇일까요? 가짜 배고픔 대체 무엇일까요? 이 가짜 배고픔은요 특정 음식의 섭취 또는 피로 등의 원인으로 뇌에서 공복감을 담당하는 중추가 자극되어 발생하는 배고픔입니다. 진짜 내가 뭔가 음식이 필요해서 영양분이 필요해서 생기는 배고픔이 아니라는 거죠. 이 심리적 허기에는요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체내 혈당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심리적 허기를 느낍니다. 두 번째 심한 스트레스나 지속적인 우울감 심한 불안이 있었을 때 그때도 역시 심리적 허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이어트를 시작했을 때도 심리적 허기를 느끼기 시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가짜 배고픔 이건 대체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첫 번째는 갈증과 배고픔을 혼동시킵니다. 내가 목이 마른 건데 배가 고프다고 착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먹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때 느껴지는 배고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먹방을 본다. 근데 내가 배가 별로 안 고팠었는데 갑자기 먹방 보다 보니까 뭐가 먹고 싶고 배고파죠. 이러면 이건 가짜 배고픔 심리적 허기라는 겁니다. 세 번째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 오는 배고픔 네 번째 특정 음식이 유독 더 먹고 싶을 때 갑자기 어떤 음식이 땡길 때 있잖아요. 초콜릿이 땡길 때라든지 특정 과자가 땡길 때라든지 치킨이 땡길 때 이런 식으로 그 음식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은 다 심리적 배고픔 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아무리 먹어도 성에 차지 않을 때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도 전부 다 가짜 배고픔이 난 거죠. 여섯 번째 음식을 먹기 전이나 먹은 후에 죄책감이 드는 경우 일곱 번째 배고픔이 마치 고속 엘리베이터를 탄 것처럼 치솟는 경우 막 갑자기 허기가 지는 거죠. 여덟 번째 배가 고파서 갑자기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때 배가 고파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생각하기도 싫고 짜증 날 때 이런 경우 다 심리적 허기라는 거예요. 아홉 번째 아무 생각 없이 음식 먹는 일이랑 빠지는 경우 허겁지겁 먹는다고 하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심리적 허기가 있을 때 나타나는 신호들이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가짜 배고픔에 어떻게 맞설 수 있을까요? 맞서는 방법은 바로 심리 통장에 잔고가 비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 심리 통장 우리가 뭔가 심리 손에 비어있기 때문에 뭔가 그걸 채우려고 막 가짜 배고픔을 만들어내고 자꾸 뭘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심리 통장에 그 잔고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로 채우라는 거죠. 뭘로 채우냐 체중 감량의 즐거움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살이 빠졌을 때의 모습 혹은 내가 입고 싶은 옷을 미리 사놓고 그것을 마치 대본다든지 이러면서 뭔가 내가 이 허기를 참아냈을 때 성취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고 상상하고 느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심리 통장을 이런 우리가 감량에 성공했을 때의 그 즐거운 만족감 행복감으로 채워넣으면 우리는 이런 가짜 배고픔 심리적 허기에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심리적인 거 한계가 있잖아요. 실제로 적게 먹고도 포만감을 느끼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때 이 의사선자님 이 책의 저자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식사 통제력과 포만감을 늘리는 넛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넛지를 잘 활용하면 우리는 적게 먹고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있냐? 첫 번째 식사 전에 풍선껌을 씹는 겁니다. 풍선껌을 삼키지 않으려는 그 노력이 잔상을 남기면서 식사 시에 식사량을 훨씬 더 줄일 수 있게 된다고 해요. 두 번째 무거운 접시에 음식을 담아먹으라는 거죠. 그러면 같은 양이라도 많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작은 포크를 쓰거나 숟가락을 치우고 젓가락으로만 식사하라는 겁니다. 음식을 잡기 힘들수록 식사를 적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평소에 쓰지 않는 손으로 식사하라는 겁니다. 손돌림이 익숙하지 않으면 뇌를 자극하여 식사량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작은 식기의 음식을 담아라는 겁니다. 작은 식기에 꽉 차게 담아만 많이 먹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그런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 식사 중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라는 겁니다. 대화를 하면 식사에 덜 집중할 수 있고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식사 전에 먼저 물을 충분히 마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식사 직전에 마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식사 전에 먹으면 우리가 소화에 위액 같은 게 희석이 된다고 하죠. 소화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식사 전에 물을 충분히 마시되 다만 직전에 마시지 말라는 거죠. 여덟 번째 거꾸로 식사법에 충실한 식사를 한다. 거꾸로 식사법은 뭐죠? 밥 반찬 먹는 게 아니고 채소 반찬 비채소 반찬 밥 이 순서로 밥을 먹는 거였죠. 이 식사법을 지키면 우리가 훨씬 더 혈당도 안 올라가고 포만감도 느끼게 되고 살도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아홉 번째 꼭꼭 씹어먹는다. 그리고 열 번째 식사 중에는 계속해서 포크나 젓가락을 식탁에 내려놓는다. 그래서 우리 음식을 먹을 때 뭔가 느리게 먹고 먹는 걸 불편하게 하고 많이 먹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주면 우리는 이 배고픔 배고픔에 맞서서 좀 더 적게 먹으면서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가짜 배고픔을 알려면 진짜 배고픔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럼 진짜 배고픔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진짜 배고픔들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느껴지는 배고픔이라는 거예요. 꼬르륵 소리가 날 때 있죠? 그게 진짜 배고픔인 거예요. 두 번째 식탁 위에 차린 식사만으로도 충분한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배고픔이다. 다른 특정 음식을 먹고 싶은 게 아니고 식탁 위에 음식이 쭉 있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히 배가 붉는 이런 상태일 수 있는 거. 세 번째 음식이나 간식을 먹기 전 혹은 먹을 때 먹고 난 후 불편한 감정이 생기지 않는 그런 배고픔 먹고 나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거죠. 네 번째 아침 식사 이후 점심 때까지 또 점심 식사 이후부터 저녁 식사 때까지 서서히 느껴지는 배고픔이다. 다섯 번째 배가 부를 때 쉽게 식사를 중단할 수 있는 배고픔이다. 여섯 번째 한 끼나 두 끼 정도를 굶었을 때 조금 더 심해지는 배고픔. 일곱 번째 한두 가지 특정 음식을 갈망하지 않는 배고픔이다. 여덟 번째 사정이나 조건에 따라 얼마 동안 참을 수도 있는 배고픔이다. 아홉 번째 배가 고플 때 머리가 어지럽거나 짜증이나 화를 유발하기도 하는 배고픔이다. 열 번째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배고픔이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진짜 배고픔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하셨을 때 우리는 살이 찌지 않고 그리고 충분히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뚱뚱한 사람과 뚱뚱하지 않은 보통의 사람의 제가 차이를 말씀드릴 건데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렙틴 분비량이 다르다고 얘기해요. 이 렙틴은 뭐냐면요. 우리 몸의 지방조직에서 분비되는 그런 물질인데 체지방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렙틴의 분비가 줄면 과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체지방이 증가하잖아요. 이를 막기 위해서 렙틴 분비량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렙틴 분비량이 많아지면요. 우리 몸 내에서 렙틴 저항성 이라는 게 생겨서 점점 그 렙틴의 힘이 먹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바로 살을 빼기 힘든 살이 빠지지 않는 체질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렙틴의 분비량을 잘 봐야 되는데 대부분 비만인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체내 렙틴 농도가 높다는 거예요. 저항성이 높아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살이 빠지지 않는 체질이 되는 거죠. 렙틴 분비량이 높은 상태에 유지가 되면요. 뇌에서 먹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도 여기에 반응하지 못하고 계속 먹게 됩니다. 과식과 폭식을 하게 되죠. 그럼 우리가 이 렙틴의 질 렙틴의 품질을 높이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다섯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꾸준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7시간 이상 숙면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렙틴이 분비될 때까지 식사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과식 폭식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요. 또 간식을 제한해서 먹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아침을 거르지 않고 세 끼 모두 일정량을 식사하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를 지키면 여러분의 렙틴의 그 질이 높아지면서 살이 다시 쉽게 잘 찌지 않는 그런 체질로 변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배고픔의 고통을 감량의 기쁨으로 바꾸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심리통장장고를 여러분들이 잘 채우셔야 됩니다. 어떤 걸로? 다이어트에 성공했을 때 내 행복 성취감 만족감 이런 것들로요. 그럼 우리가 배고플 때 그 심리통장장고에 있는 그런 것들 충족감들을 열어보면 우리는 훨씬 더 배고픔의 고통을 줄이고 그리고 다이어트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먹는 순서만 바꿔도 살이 빠진다 라는 책을 가지고 운동을 줄여라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서울대병원에서 가정의학과 전의미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의사선생님이 말하는 왜 운동을 줄여야 다이어트에 성공하게 되는 걸까요? 이 거꾸로 시사법 우리가 계속 몇 개의 영상을 통해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이 거꾸로 시사법에다가 다이어트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촉진시킬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들을 함께 거꾸로 시사법 하시면 여러분의 다이어트 성공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겁니다. 이른바 거꾸로 시사법 부스터인데요. 자, 9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히려 운동을 줄여라 무리한 운동은요 오히려 다이어트에 방해가 됩니다.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늘리는 것은 도리어 체중을 늘린다고 했습니다. 운동은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자극 호르몬을 촉진해 음식에 대한 갈망을 키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보다 운동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운동을 할 때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 이러면 운동량을 줄이셔야 됩니다. 격렬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두 시간을 해서 소모할 수 있는 칼로리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두 시간을 아무리 강도 높게 해도 천 킬로 칼로리 정도 소모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햄버거 세트 하나 먹으면 그냥 천 킬로 칼로리가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이어트를 할 때는 운동을 너무 과하지 않게 오히려 줄여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극심한 운동 뒤에는 식욕이 필요한 점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은 식욕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해야 할까요? 하루 한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꾸로 시사법 부스터 2 허기를 운동의 쾌감으로 채워라 다이어트 할 때 운동은 무조건 즐거워야 합니다. 감내할 만한 불편이나 통증은 괜찮지만 심한 통증을 느끼는 순간 방해 요소가 됩니다. 거꾸로 시사법 부스터 3 운동하기 싫을 땐 다른 신체 활동을 해라 흔히 다이어트를 할 때 우리가 무거운 걸 드는 거 그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그 근력운동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칼로리 소모를 보잖아요. 유산소가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거꾸로 시사법 4 잘 쉬어야 잘 빠진다. 대부분의 사람이 다이어트의 가장 큰 실패의 요인 실패하는 이유 제대로 쉬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식 섭취는 줄어드는데 신체 활동이나 운동을 그대로 하면 살을 더욱 빼기 힘든 상태가 된다는 거죠. 체질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쉬고 잘 내가 이 활동들을 편안하게 무리하지 않는 상태에서 할 때 우리는 살이 빠지기 좋은 체질로 바뀐다는 거죠. 무조건 굶거나 심하게 운동을 하면 식욕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고 쉽게 살찌는 체질을 바뀌게 됩니다. 식욕의 증가나 폭증을 대비해 오히려 이럴 때는 쉬는 게 낫다라는 거죠. 거꾸로 시사법 부스터 5 일주일에 하루 매일 저녁 1시간 비우기 다이어트에만 집중하는 하루를 만드셔야 됩니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내가 평소에 만나던 사람들을 안 만나고 먹던 것을 안 먹고 회식에 갑자기 안 가고 이런 것들은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예 일주일 중 하루를 오롯이 나를 집중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그때 아무도 안 만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나는 여러 가지 먹거리의 유혹 먹잉만한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하루 1시간에 이 정도만 시간 하루에 1시간 정도만 내가 나한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다고 얘기합니다. 하루 1시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면 다이어트로 인해 찾아오는 갑작스럽고 편안하지 않은 변화들을 여유있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시사법 부스터 6 최고의 휴식은 숙면이다. 숙면을 하지 못하면 심한 식욕에 시달릴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숙면은 최고의 다이어트 비법이라는 거예요. 잘 자야 잘 빠집니다. 다이어트를 하면 저녁 식사량이 예전보다 줄기 때문에 당연히 밤이 되면 배가 고프겠죠. 이때 가장 좋은 것은 뭐죠? 그냥 잠드는 겁니다. 잠들면 이제 배고픔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편안한 숙면 다이어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거꾸로 시사법 부스터 7 적당한 스트레스는 필요하다. 인생은 스트레스의 연속이라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다이어트를 찾으려고 하지만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좋은 다이어트라면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시사법 부스터 8 다이어트 스트레스 화를 날리는 법 다이어트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은 뭐냐 짜증 화입니다. 다 안 먹어서 배고프니까 이것저것만 짜증 나잖아요. 근데 이 화나 짜증은 폭식이나 과식의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죠. 거꾸로 시사법 부스터 9 일부러라도 즐거운 일을 만들어라. 맛있고 풍족한 식사는 즐거움의 원천입니다. 거기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식사 당연히 이거는 엄청난 행복이죠.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이런 행복을 차단해야 되잖아요. 일부러. 따라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즐거운 활동들 즐거운 일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뭔가 이 다이어트가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다이어트를 오랫동안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먹는 순서만 바꿔도 살이 빠진다 라는 책을 가지고 리뷰를 하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 어떠셨나요? 서울대를 졸업한 의사 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선생님이 말하는 다이어트 가장 쉽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또 거기다가 이 책의 저자 의사선생님마저도 이 방법으로 살을 빠였는데 성공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서 일단은 순서를 좀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밥 먹고 반찬 먹는 게 아니라 채소 반찬 먹고 비채소 반찬 먹고 밥을 먹는 이 순서로 식사법 식사 순서만 바꿔도 일단 여러분들의 그 뭐랄까요 그 효능 식사법이 바뀔을 때 느껴지는 그 변화 이것을 느끼실 수 있게 되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그 거꾸로 식사법과 동시에 같이 하면 좋은 거 아홉 가지 말씀드렸죠. 편안한 숙매라든지 운동을 줄이라든지 이런 거 제가 몇 가지 아홉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함께 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다이어트가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극단적인 웜푸드 다이어트라든지 너무 안 먹는 다이어트들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것을 잘 버텨내서 여러분들이 한 달 두 달 세 달 만에 어마어마한 무게를 감량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그게 지속가능하지 않으면 내가 한 가지 음식만 먹고 살을 뺐다 하더라도 웜푸드 다이어트가 끝나면 다시 원래 먹던 식사를 먹게 되잖아요. 그럼 다시 살이 찌게 됩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거지 지속가능하지 않은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꾸로 식사법 내가 먹던 것을 그대로 다 먹는 거예요. 다만 순서만 바꿔서 하는 거죠. 지속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은 훨씬 더 가벼운 몸을 훨씬 더 쉽고 즐겁게 유지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의사선생님 저자분 믿고 거꾸로 식사법을 통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분들께 고객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